자 먼저 은상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팻말 받아주시고요 뭘 먼저 할지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자 은상군 과연 어떤 미션이 주어질지 자 상황 미션 보여주세요 이상형을 만났을 때 과연 경험해 봤을 수도 있고 과연 이상형을 만약에 만났어요 어떤 짤이 만들어질까요? 비상 버전, 컨텀 리프 버전 어떤 거 먼저 보여주시겠어요? 비상 버전 먼저 알겠습니다 청량 상품 발랄 알겠습니다 자 비상 버전 자 스피드하게 갑니다 비상 버전 시작 원인 첫눈에 반했다 아 어떡해 아 은상이 이런 거 너무 잘해 잘한다 잘하더라고요 아 처음부터 이렇게 잘하면 어떻게 해 자 다음 버전 컨텀 리프 버전 갑니다 섹시 시크 카리스마 제가 또 부산에서 태어났잖아요 부산 사투리를 오랜만에 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갑니다 원인 딱 내 스타일이네 내 스타일이네 은상이 이렇게 잘해 보이면 부담스럽잖아 이제 한숨은 어떻게 해